안녕하세요. 저희 AWS 온라인 서밋에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직도 파이썬으로만 머신러닝하니 난 SQL로 바로 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송규호라고 합니다.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했던 기능이죠. 세이지메이커나 컴프리엔드 같은 AI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학습한 모델을 바로 SQL형 인터프린터인 아테나나 오로라에서 호출해서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오늘 저는 단순히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시고 이걸 이용해서 좋은 분석 문화를 이끌어내시고 프로세스를 정립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규호고요. 현재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요.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최신 기술들을 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그들이 비즈니스의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업무들을 오래 했었고요. 후반부에 데모를 발표해 주실 정이준님께서는 현재 AWS에서 테크니컬 아카운트 매니저로 일하시고 계시고 예전에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서치 엔진 관련한 개발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인트러덕션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존 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테크니컬 트렌드에 조금 민감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존 고는 무인 상점이죠. 캐셔가 없는 상점입니다. 그럼 아마존이 아마존 고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을까요? 과연 계산하시는 분들을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무인 상점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레비뉴를 창출하려고 했을까요? 그러기에는 IoT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하는 R&D 비용이 너무 비싸겠죠. 정답은 아마존은 아마존 고를 이용해서 플랫폼 사업을 합니다. 올해 초에 프레스 릴리즈에 발표가 됐었죠. 아마존이 리테일러들, 커다란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고 플랫폼을 판매한다는 기사입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고를 이용해서 모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걸 플랫폼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 비즈니스에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업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잘 돌아보면 데이터 분석이 굉장한 트렌드였습니다. 2010년 들어와서 처음에는 빅데이터였죠. 빅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세미나가 많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공중파에서 빅데이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까지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등장했었죠. 그런 다음에 AI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서 끌고 가는 커뮤니티와 플랫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진화했었죠. 예전에 DWBI에 한정돼 있던 데이터 분석 사업들이 AI나 머신러닝으로 확장이 되었었고요. 값비싼 상용 분석 툴을 사용하지 않고 오픈소스 기반의 협업 툴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협업하는 모델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개발자들, 통계학자들은 데이터 분석가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은 레비뉴를 창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한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술에서 끝내지 않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분석, 좋은 분석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분석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를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시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항공사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데이터가 있겠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티켓 요금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 스케줄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CRM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체를 정비한 상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회사에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좋은 분석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티켓의 요금을 최적화한다거나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기체 결함에 대한 예지 정비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거나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에 미닝풀한 임팩을 줄 수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서 비즈니스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승객 마일당 매출을 증가한다거나 사용 가능한 좌석 마일당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겠죠. 이러면 데이터들이 또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데이터가 증가하고 이걸 가지고 또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좋은 분석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을 하이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AI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반영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시장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통계학 그리고 머신러닝 그리고 요즘에는 개발 기술도 많이 필요하죠. 개발 능력 여기에 더해서 좋은 분석을 하려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협업을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 육아 분서를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를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하고요. 분석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스토리라인을 잘 만드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카리스마도 필요할까요? 과연 이런 인재가 시장에 많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하이어해서 좋은 분석 조직을 꾸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렵게 꾸렸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C레벨 분들이라든지 관리자분들은 이런 데이터 분석을 우리 회사의 보편적인 역량으로 만들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의 DNA로 삼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이 도대체 왜 어려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분석가들을 관리하고 채용하는 게 일단은 어렵죠. 그러자고 그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머신러닝 공부를 시켜서 분석을 하게 한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나 딥러닝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데이터를 오픈을 시켜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고 해보니까 또 데이터의 거버넌스라든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SQL을 이용을 해서 바로 그냥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데이터 분석가들이랑 협업을 하는 게 좀 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분석 모델을 비즈니스에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SQL이 쉬우니까. SQL을 혹시라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SQL은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익힐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했던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문제들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 형 데이터 구조에서는 스키마로 데이터의 권한, 그랜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일부 해결이 되죠. 그렇다면 생산성을 우리가 향상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아껴서 비즈니스의 가치도 높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경험을 갖는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다른 경험들, 비즈니스 경험들, 엔지니어링 경험들을 가질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들과 협업하는 다른 조직들은 데이터 분석의 방법을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치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치중을 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이든 모델을 만드셔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모델을 활용을 쉽게 하는 거죠. SQL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실 수 있고 바로바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서 결과 같은 것들을 도출을 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직의 교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 분들의 이네이블먼트를 도와서 데이터 분석가로의 전환 같은 것들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재미있는 기능을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 플랫폼 서비스에서 학습한 모델을 오로라 혹은 아테나에서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죠. 이걸 이용해서 심지어는 오로라에서는 자연어 분석인 NLP 분석 엔진인 컴프리엔드와의 인티그레이션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점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까요? 예전에 SQL 안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호출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해놓은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델을 만들죠. 만들어놓은 모델을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나 적용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용할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에 있거나 거기에서 데이터를 일단 읽으셔야 됩니다. 읽은 다음에 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머신러닝 모델에 맞게 전처리를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전처리를 한번 거친 데이터를 다시 머신러닝 모델 쪽으로 인퍼런스를 하셔야 되고요. 인퍼런스된 결과를 또 후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바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쪽에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또 만져서 후처리한 다음에 예쁜 형태로 가다듬고 그거를 BI라든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력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죠. 만약에 이거를 SQL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전문가들이 학습해놓은 모델을 그냥 단순하게 펑션을 만드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분석 펑션을 만들어서 모델이랑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고 받아본 결과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동하거나 뿌려보시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출력된 결과를 사람이 알아보기도 굉장히 직관적일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후반부에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이걸 SQL 안에서 어떻게 호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모델을 만들고 활용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는 머신러닝 모델은 계속해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의 활용이 쉬워야 하고요.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 적용을 해보고 만약에 결과값이 좋지 않다면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개선하고 결국에는 머신러닝 모델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있는 시간과 기술의 갭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좋은 분석 문화를 만들고 프로세스를 단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능 단순한 머신러닝을 SQL 내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이 기능 하나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첫 걸음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마다시지 않으시니까 이그젠플 몇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분석 모델을 SQL 내부에서 호출해서 쓴다는 게 어떤 형태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트랜잭션이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프로드가 일어났을 때 그거가 SQL 형태에서 트랜잭션이 DB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DB에서 그 트랜잭션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태우는 거죠. 이게 사기 트랜잭션이냐 맞다고 하면 바로 그 트랜잭션을 롤백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티메탈 분석도 예전에 해보신 분들은 NLP 분석에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한 줄짜리 함수를 호출하면 이 센티멘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죠? 정렬을 잘합니다. 소팅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음 달에 어떤 고객들이 많은 매출을 일으킬지를 소팅을 해서 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그젬프를 우리가 이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말로만 하는 거는 재미없으니까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님께서 나와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모 시현하시겠습니다. 정희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정희준입니다. 저희는 오늘 SQL에서 AWS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호출하는 그런 과정을 데모로 준비했습니다. 데모 시나리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데이터를 세이지메이커에서 머신러닝을 하고 추천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로라에서 이 모델의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하고 마찬가지로 오로라에서 컴프리엔드 저희가 AWS가 완전 관리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AI 서비스 중에 하나인 컴프리엔드의 센티멘탈 분석 API로 호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점수를 합산을 해서 최종 추천 품목을 제시를 합니다. 추천 모델의 어떤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이 기능과 서비스들을 융합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데모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는 케글에 있는 이커머스 데이터의 사용자의 구매 이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로라의 상품 리뷰 데이터도 활용을 하고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S3의 구매 이력 데이터, 이커머스 구매 이력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고 유저와 프로덕트, 그리고 아마존 리뷰 데이터는 오로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이 이커머스 구매 이력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고 디플로이를 해서 인퍼런스가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오로라에서는 이 자체 개발한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포인트를 호출을 하게 되고 또 컴프리엔드의 자체 내장 빌드되어 있는 컴프리엔드의 센티멘탈 스코어를 API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 핵심이 되는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MySQL에서 함수 정의어를 통해서 DDL문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의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셀렉트문이나 이런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을 통해서 머신러닝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죠.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데모가 사실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세션 마지막에 이 데모를 실습하실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워크숍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세션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요. 저기 일단 진행되는 내용에서 뭔가 하나하나 따라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데 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로라 MySQL과 베스천 호스트용으로 사용할 EC2를 위한 보안 그룹을 생성을 합니다. SSH 접속과 MySQL에 필요한 그런 포트를 인바운드 규칙에 포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오로라 DB 클러스터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로라에서는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로라 2.07 버전 그 이상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로라를 선택하고 오로라 2.07 버전 이상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데모에서는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DB 클러스터의 퍼블릭 액세스 기능을 활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이지 메이커나 컴프리엔드와의 연동에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반드시 프라이빗 환경 네트워크에 리소스를 두시고 NAT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만든 저희가 보안 그룹을 지정을 해서 SSH 접속을 허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EC2 인스턴스는 MySQL 접속령 그리고 S3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그런 용도의 호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모에서 사용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C2에서는 유사한 유저의 다양한 구매 관련한 액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보거나 또 카트에 담기도 하고 카트에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죠 결국엔. 이 액션들이 각각 로우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캐글에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구매 이력이 어떤 유사한 그런 유저들은 구매 성향이 유사하다는 트레이닝 피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모델링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서 이 데이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번 데모에서 이 데이터에서 뷰나 카트, 퍼처스와 같은 어떤 유저의 행동 데이터를 구매를 할 경우에 4점, 카트에 넣을 경우엔 3점, 이렇게 뷰를 할 경우에 1점 등의 숫자로 바꿔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글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S3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데이터를 학습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SageMaker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작업들, 데이터 처리를 한다거나 트레이닝 한다거나 디플로이를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노트북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바로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을 하십니다. 노트북에서 실행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피처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로 치환을 하고 또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의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로컬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작업이고요.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지 트레이닝이 잘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그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따로 띄워서 백그라운드에서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합니다. 트레이닝 작업이 완료가 되면 디플로이 명령어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배포를 하고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 엔드포인트가 나중에 SQL에서 호출할 엔드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을 인지하시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탐색하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그 외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관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다스 테크닉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뷰나 퍼체스나 카트에 담는다는 내용도 데이터로 디지타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외에 데이터를 클렌징 한다거나 필요 없는 데이터는 노이즈 필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전처리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고 이 알고리즘이 로컬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 트레이닝 작업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었다, 검증이 되면 이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파이썬에 패키지를 해서 그 코드를 가지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따로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드를 파이썬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서브 및 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트레이닝이 완료가 됩니다. 트레이닝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엔드포인트를 디플로이라는 명금을 통해서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SageMaker 엔드포인트는 SageMaker의 엔드포인트 탭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를 찔러서 결국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찔러서 결과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받아온 결과를 보니까 지금 관측된 값과 그리고 실제 예측된 값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장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오로라에서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권한 관련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오로라 클러스터가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오로라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파라미터 그룹을 IAM 역할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데모에서 이 관련 설정 두 가지를 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가 머신러닝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IAM 콘솔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모에서는 편의상 컴프리엔드와 세이지 메이커 그리고 풀 액세스 정책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풀 액세스 정책을 추가하고 있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권한만 제정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IAM 역할을 각각의 컴프리엔드와 세이지 메이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IAM 역할을 생성한 후에 오로라 DB 클러스터에 이동을 하셔서 그쪽의 역할에 IAM 역할을 추가를 해주십니다. 각각 세이지 메이커와 컴프리엔드 롤을 추가한 IAM 역할을 추가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그룹에 IAM 역할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ARN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로라로 이동을 하시고요. 오로라에 보시면 파라미터 그룹이 있습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저희가 디폴트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컴프리엔드와 세이지 메이커 속성값에 각각의 ARN을 추가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완료가 되면 오로라 클러스터에 파라미터 그룹을 수정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부팅을 하시게 되면 오로라에서 AI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이 완료됩니다. 재부팅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로라 MySQL에서 이 모델의 출원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이지 메이커의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수 있는 MySQL 함수를 DDL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엔드포인트의 이름이 필요한데요. 엔드포인트 이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세이지 메이커의 엔드포인트 아까 보여드렸던 엔드포인트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의 네임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엔드포인트 네임을 복사를 하시고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에 입력을 해주십니다. SQL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간단한 셀렉트 쿼리를 통해서 그 결과 값을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일단 추천 1차 후보군으로 출연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이제 오로라나 아테나에서 머신러닝 어떤 자체 개발이 가능한 세이지 메이커라는 플랫폼 이외에도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와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컴프리엔드입니다. 그래서 오로라에서 이제 컴프리엔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리 아마존 상품 리뷰 데이터를 오로라에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과 바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네, 컴프리엔드의 센티멘탈 분석 API는 오로라의 MySQL이나 그 오로라 DB의 API라 센티멘탈 분석 API가 함수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시면 센티멘탈 분석 결과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각의 이제 프로덕트 타이틀과 바디에 대한 센티멘탈 결과인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이런 내용들이 결과물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결과물을 합쳐서 최종 추천 상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이지메이커에서 개발한 추천 모델을 호출을 해서 유저와 상품 간의 레커맨드 스코어를 얻었고 그 결과를 1차 상품 후고군으로 출연했었습니다. 그리고 컴프리엔드의 센티멘탈 분석 API를 호출해서 2차로 각 상품에 대한 브랜드 점수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점수가 소니가 점수가 높았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소니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쿼리를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데모 자료는 워크숍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데모를 직접 실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머신러닝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SQL로 쉽고 빠르게 비즈니스에 적용하시고 좋은 분석 문화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의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